412동 들어가서 보려고 그럽니다. 412동. 412동. 404동 있네요. 412동 타워 1층 확장 안된거. 1층 확장 안된거 안보셨죠? 412동 1층 확장 안된거. 오리지널 한번 보겠습니다. 412동 선화장 1,4. 자 들어갑니다. 입구. 412동 입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문 어떻게 되나? 412동 앞에 송파 사거리입니다. 412동 포스터박스가 있고 들어갑니다. 1층을 보는데 412동. 1층 1002동. 1층 엘리베이터 2개 있고 412동.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.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.